큰 거 한마리 걸었습니다 여기 딸려오네요 오늘은 갈매기 백숙입니다 갈매기 백숙이 오늘은 갈매기 백숙을 묶게 챙겼습니다 군비 딱 뒤 대가리 잡아야 돼 대가리 목덜미 목을 한꺼번에 딱 잡아야 돼 그걸로 안된다 목덜미를 잡아야 된다니까 딱 가만히 있을때 수식간에 딱 잡아야 돼 군빈아 내 고기 설쳤때는 가만히 나 그걸로 밟지 말고 자 그 상태에서 겁 묶지 말고 딱 한방에 잡으면 된다 목덜미를 잡아야 되지 그거 잡으면 안되고 목덜미 목덜미 목뒤에 그렇지 그렇지 혀에 걸린다 다리 혀 바닥에 걸린나 그거는 빼면 된다 빼면 돼 그거 더 삼켓보여 너 그거 더 삼켓보여 그거 있네 이거 안빠진다 눈 있는데 눈을 가리면은 제일 좋긴 한데 눈 가리면 곰짝은 못해 고기 왔다